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.. 왜 잠이 안나요? 한국사람 많이 있었어 있었어 한국사람 한국어 선생님 많이 있었어 무엇을 할 필요입니까? 지금 피아노도 노래도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함께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그대로 이 노래 알아요?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 네 롤킴 선배 롤킴 선배는 롤킴 선배님 롤킴 선배님 롤킴 선배님 앞으로 뮤직 앞으로 뮤직으로 노래를 틀고 있는 때 롤킴 선배님 롤킴 선배님 브레디스토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가스 누구야? 나 나 춤추네 목소리는 좋아요 고마워요 네 앉아요 앉아요 자고싶어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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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은데 왜 저도 몰라 몰라요 요즘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몰라 몰라 저도 어디서 어디서 지금 마음이 괜찮아요? 괜찮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내고 있어요 맞아 어떨까 아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내일 아무도 없는 사람 여러분이 봐주세요 내일 학교 학교일 있는 사람은 안돼요 흐흐흐 얼굴 보고 싶고 안돼요 그 안돼 안돼 네 수정 맞아요 화장 아 화장 화장 화장품 화장품 수정 아 메뚜기 어떻게 했어요 아 메뚜기는 지금 없어요 아 메뚜기 메뚜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열심히 해요 한국어도 영어도 아 먼저 한국어 4월까지 한국어 공부해요 아 다음 커버 노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 커버 했어요 기대해주세요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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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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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금 다섯시에요 다섯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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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홉시 다 커버 편집 했는데 이젠 이 인스타 라이드는 위에서 끝 오늘도 파이팅 오늘도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자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